좋은 하루 되세요! 좋은 하루 되세요! 왜 이히도 들어가서 인사 안해줘? 흰탄보도로 건더지 왜 옆으로 새해 갑자기 별로아가지 총 좋아졌어 나 여기서 드레스도 진짜 많이 사먹었는데 저 건물에 우리가 살았다 어디에 있는지? 아! 전화해보자 말할게 아 그럼 파셀나라 고기나라도 시계는 아니? 파셀나라도 시계는 아니? 파셀나라도 시계는 아니? 안쪽으로 시계는 아니? 아! 너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대른데? 아 그래? 피서 2, 피서 3 아! 3개 5ков 비쥬어 이준이, 안녕! 어떻게 할까? 엄청 싸다 4, 2, 1 4, 2, 1 4, 2, 1 엄청 친숙한 멜로디 우리의 옷을 구매했을 때 우리의 옷을 구매했을 때 우리의 옷을 구매했을 때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? 여기서 내려가야 돼 어디가 있어? 어디가 있어? 어디가 있어? 어디가 있어? 19분 18분 네, 그럼요 예준님 너 오늘 왜 오늘 왜 응가를 안 하냐 왜 오늘 오는 걸 안 하냐 밖에 나오는데 응가 잘 안 하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의 아이들 아직도 안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백신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 저희는 메시코에 왔습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왔습니다 예방접종 전 평안한 예준이의 표정 아빠 어디 갔지? 손 털고 예준이 손을 좀 씻어줘 아니면 화장실 있잖아 여기 우리 예준이 주소 잘 맞으면 엄마가 사탕 줄게요 가자 들어가자 예준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안녕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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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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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 네 시 클리마 에어컨 칼고 아는 면을 아 아 시 이 아 네 아 아 와 엘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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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잠시 후에 9500 이제 제가 꺼낼 네 자기가 네 네 이제 집에서 귀여워 주사 맞을 때가 됐어요 선생님이 우리 애준이 주사 준비하고 있어 날씬해졌어 아야 아야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야 아야 따꼼해요 아유 잘 참았다 아이고 씩씩해요 아아아아아아아아 팔에 힘을 주면은 근육이 정식돼서 추석받는게 더 아파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오, 너는 주무증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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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여러분 이거 하면 돼 이제 빠빠이 해야지 귀여워 들고 내려오는게 더 쉽겠다 예준이가 너보러 몬떼레이에서 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